자 이제 서울대 교수 40명 의과대학 교수 40명이 이제 40% 400여 명 이상 이 참여를 하는 휴진 문제인데 이게 이제 오늘 톱뉴스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분이 참 딱하게 됐습니다. 소아과 의사 씨인데 비상대책위원회 변호인을 맡으셔가지고 어쨌든 휴진 참여 교수가 400명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1000명 정도가 되는가 봐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담당하시는 교수님들 다 합치게 되면 그 이상이 되는데 1000명 가운데 400여 명 정도가 이제 휴진에 참여하니까 아주 위급한 그런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진로 일정을 늦추거나 아니면 다른 뭐 수술이나 이런 것을 이제 중지를 하는 거죠.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인 겁니다. 아마 한국 역사상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이 소위 진로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처음일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일단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400명이 넘고 외래 휴진 축소 정규 수술과 시술 일정 연기 조치를 시행한 교수 숫자가 정부는 그걸 줄이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파장이 끌 끌고 그러니까 대단히 상황을 안일하게 본 거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편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격자가 있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휴진 참여율은 40%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요구라는 것은 뭐 딴 게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공의를 향한 정부의 행정처분 면허정지는 그걸 면해달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유화조치를 내놓은 철회가 아니고 취소를 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라는 것은 1년에 2천 명 정도를 증가시키겠다는 그런 윤정부의 소위 의료계획안이 과학적 근거가 없고 비합리적이고 의료 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를 해서 숫자를 줄이든지 점진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전공의에 대한 행사상의 책임을 민사상의 책임을 면해달라는 것 안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주장이 요구가 무리한 주장 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왔는데 그 하단 에 보게 되면 그냥 뭐 질타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현재 139명의 의견을 남겼는데 가뭄에 콩나기 식으로 문제를 좀 해명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부가 다 . 그러니까 한국영화여름 인기 있는 영화 천만 명 이상 정도가 동시에 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지금도 나오는 겁니다. 휴진하는 400여 명 의사 면허 취소해라. 자신의 영달을 위해 환자를 벌이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이 329명이 찬성이고 23명이 반대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지금 이게 아마 윤 정부가 본인들 스스로도 무리한 조치라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힘이고 아마 백일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휴진하는 400명 의사 면허 취소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139명 가운데 대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 정부가 힘을 얻어 가지고 사자성으로 하게 되면 기고 만장해서 이런 추진하는 이유는 뭐 이런 뒷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개중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답답한 나머지 지적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에 당신 것인지 내 것인지 이 같은 사태의 원인 제공자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고집하시던 분과 계약을 개혁이라고 우기며 그나마 겨우 연명하던 필수의료를 절단되고 있는 관료들에게 왜 입닫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뭐 한 1% 될까 말까 한 겁니다. 전부가 다 뭐 어쨌든 간에 조선이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조선이 그냥 뭐 그냥 조선 독자들이 비교적 좀 수준이 있을 건데 독자들이 뭐 일방적인 겁니다. 브란두 님이 좀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수 의견을 별로 소개를 안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어뢰이 뭡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게 다수라는 이야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대만 저렇게 할 것 같습니까?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에게 돌팔매를 던지는 어리석은 분들 이건 곧 다른 대학병원으로도 그 불이 옮겨 붙는다는 것입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은 아주 소수인 겁니다.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다수 의견은 다른 유튜브 방송 이랬는데 수없이 나올 테니까 다수 의견은 뭐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수 의견은 너무나 많은 곳이 소개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댓글로 남기겠습니까? 병원이 안 돌아갑니다. 정부가 만만한 개업의인은 의사 매너 정지를 해빡해도 의대 교수님은 협박에 협자도 못 낼 겁니다. 의사 매너를 정지하는 순간 모든 대학병원이 마비될 겁니다. 그런데 그까지야 가겠습니까? 그 전에 해결이 돼야 되죠. 이 브랜델님은 보기 더물게 소수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인데 윤석열, 박민수, 조선일보는 의로 농단 사태의 공범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번 의로 사태에서 정론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반기했습니다. 비교적 동아일보가 현재 의로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교적 냉철하게 분석하고 정부와 의로계에 합리적 비판을 한 것과 달리 조선일보는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정부 옹호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문재인 정권 탄생에 부역한 조선일보는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게 되면 조선일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번에 의로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심했어요. 그러니까 뭐 JBS에 그냥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조폭처럼 행동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거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론이 사라진 겁니다. 언론들이 조금 여러분들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쓰면 빛과 그림자 명함을 동시에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그래야 정부도 조금 브레이크를 걸고 할 건데 거의 뭡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의사들을 때리는데 그렇게 하다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조금 발을 뗏다가 너무나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편집부가 정한 방향을 보도하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정부에 당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는 광고비 지출도 할 수가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의사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분들의 세계라는 것은 그냥 좁고 그냥 항상 한자를 대하는 그 세계가 많은 세계를 차지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적 안 겁니다. 조선일보가 큰 역할을 한 거죠. 아주 이번에도 보니까 물론 의료분야 전문 그런 전문기자분들은 좀 다른 의견을 가끔 개진했지만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전문의를 나오는데 13년 걸리는데 자신의 영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정원과 교수 자리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서울대 교수님들은 의로 붕괴를 막기 위해 휴진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소수 의견입니다. 소수 의견이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비난하는 게 이런 툴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배운 사람들이 너무하다. 400명 명단 까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인 겁니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왜 400명의 여러분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로 분야에서 가장 엘리트 지름 집단이 왜 여러분들 휴진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항의를 할까. 왜 그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던져보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 역시도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방송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 사람들이 격렬하게는 반발하는데 그것도 그냥 의사협회가 아니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40% 이상 정도가 반발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선전선동에 넘어갈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덜 높은 나라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국가권력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국가권력을 믿습니까. 국가권력을 여러분 가지고 잘해왔습니까. 선거를 잘해왔습니까. 검찰 수사를 잘해왔습니까. 재판을 잘해왔습니까. 국가권력이 뭘 했습니까. 신민사회를 제대로 겪어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이나 정치권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인 겁니다. 유럽의 신민사회라는 것은 스스로 자유와 생명과 이것을 기본권을 얻어낸 투쟁을 해서 얻어내고 항상 국가권력이 자의적인 여러분들 권력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을 억압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투쟁을 통해서 이런 서구사회는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국가가 발표하는 것을 왜 그대로 믿냐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그래서 선거를 제대로 치룹니까. 국가가 그래서 이런 범법자들 그대로 여러분들 처벌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국가를 철득같이 이런 믿냐 이야기죠. 제가 국가를 항상 의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의무문을 던질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은 하고 살아야 안 되겠냐. 지난 2년 동안 국가가 해온 일을 보란 말이죠.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란 말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완장을 차게 되면 인간은 사적인 이익과 자기 일파의 이익을 극디박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믿냐 이야기. 의료개혁하니까 아이고 의료개혁. 그러니 맨날 당하는 거죠. 궁금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던져보니까 서울대 의대 비대위 천명 교수 가운데 400명 휴진 동참 40% 휴진 참여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68%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29%는 이해한다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병호 tv를 보시고 여기에 설문조사를 응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반대 의견을 피러 가는 겁니다. 29%가. 29%가 나오지 않습니까. 29%가. 시민사회에 속하거나 시민들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정치권력이나 이 권력을 항상 의심하고 그것이 확대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거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전체주의 비슷한 체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우리가 투쟁해 가지고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서히 여러분들 정치권력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접수해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구나.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구나. 피를 흘려본 경험들이 전무하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 당연한 것이 서서히 넘어가지 않습니까. 온 천지의 국가 권력 이름들 예산이 평창되고 모든 영역의 국가 권력 이름들 섬여들지 않습니까. 개인의 기본권을 계속 접수해가는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니까 그냥 국가가 하면 다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29% 정도의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왜 이런 대한민국의 가장 엘리트 집단인 서울대 교수분들이 40% 이상이나 의사로 선택할 수는 가장 힘든 선택 휴진이란 것을 선택하겠느냐. 의사분들이 뻔히 알려주면 휴진하게 되면 자기 진로를 자기만 믿고 다른 사람들이 진로 일정이 계속 다 뒤로 믿어질 거 아닙니까. 왜 40%나 참여하냐. 왜 40%나 참여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득권 이 스태블릿이 된 그런 집단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의 40% 이상 전국의 여러분들 많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왜 여러분들 의사로서 가장 선택하기 힘든 의과대학 진로를 담당하는 의과대학 교수가 가장 선택하기 힘든 그런 진로 거부를 휴진을 왜 선택하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할 수 없으면 그냥 어려워지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리고 누가 정직한지 한 번 생각도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정직합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정직하게 해왔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봐라 이야기예요. 아이고 우리 윤 대통령 할 만큼 정직하게 해왔습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입 싹 닦고 말이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나온 이후에 얼마나 여러분들 은행이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믿어집니까. 나는 안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묻고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은행을 봐라 2년 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 하나를 보면 열로 알잖아.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아니 윤 대통령이 의료 분야를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 양반이나 저나 말이죠. 문과 출신들이니까 자기 분야는 잘 알겠죠. 피의자 불러가 뭡니까.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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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잘 알겠죠. 그럼 뭘 알겠습니까. 저는 한계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현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도 소개하고 소수 의견도 소개하는 거죠. 누가 정직하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윤 대통령이 정직하다 이렇게 하면 나는 간호하게 노 라고 이야기합니다. 달고 다른 사람이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내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틈만 나면 한방울 여러분들 기다리고 생각을 못하면은 가장도 고생을 하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런 것을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본인도 직접 체험하지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들 똑똑하지 못하면 항상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의과대학 교육을 직접 여러분들 체험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비상적으로 대략 이럴 것이다. 교육부 장관이나 윤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의과대학 교육받아 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은 용감해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문정권 하에서 탈원전 정책이란 밀어붙인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원전 산업이란 것이 한 5, 60년 정도 축적돼 가지고 1차 밴드 2차 밴드 모기업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생태계지 않습니까. 클러스터. 그거가 여러분들 타격을 받게 되게 되면은 부품 소재 1차 밴드 2차 밴드가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복구해내는 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여러분들 소형 모듈 원자료를 개발하는 기술단장으로 계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5년 동안 망가진 것을 복구하는 것이 의료교육 현장이라는 것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의대 학부형들이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니고 의대생 학부모 모임이나 아마 인터넷 카페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울대 교수분들한테 의료보장아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으니 여러분들이 좀 나서서 이번에는 좀 행동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이게 전공인은 사람이 아닌가. 잘못된 법에는 저항해야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도리인데 이것을 방치하고 그 이익에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한테 질책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공공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본인한테 배가 끼치지 않으면 다 침우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의료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입장이던데 아직도 정부 눈치를 봐야 됩니까. 권력에 굴중해야 취할 수 있는 숨은 과실이 있는 겁니까. 이제 학부형들이 답답하니까 나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의 99%가 어마어마한 욕을 합니다. 그냥 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임현택 의역 회장은 그 친구가 충남대 의대 출신이던데 입학 시기를 보니 그 당시 충남대 의대는 고대 농대보다도 입학 점수가 낮던 수준이었다. 이런 종류의 댓글을 남기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의사협회 회장이 충남대학을 나왔든 아니면 제주도 출신이든 호남 출신이든 그게 뭐가 문제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소위 댓글을 남기거나 대화를 하는데 금도로 한 게 거의 없어진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의사협회 회장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학벌을 가지고 모욕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1,457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이 깜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에 맞게끔 대접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뭐 전부가 다 그냥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가 휴진에 다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린 것은 대다수는 모두가 휴진에 여러분들 응하는 의과대학 교수를 비난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분명히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욕을 바가지로 하는 겁니다. 바가지로 하는데 제가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은 진짜 의료계획 맞습니까 지금 윤정부가 하고 있는 게 오늘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남기시는 분들도 시청하시면서 조금 많으신 것 같은데 의료계획 맞습니까. 용어에 속지 말고 의료계획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의료계획을 왜 한다고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의료계획을 왜 한다고 했습니까. 2천 명을 증가시키면 낙수 효과가 있어 가지고 필수 의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방 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현재 정원 3천 명의 여러분들이 2천 명이면 60에 70%가 되는 겁니다. 세계 역사상 여름 한 해에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천 명에서 여러분들이 2천 명을 늘려 가지고 매년 67%나 70%를 늘린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2천 명을 늘리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냐 그거를 여러분 정부가 밀어붙일 때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윤 정부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 비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2천 명에서 한 명도 여러분들이 양보할 수 없다고 대통령이 여러분들 텔레비전 나와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당신들이 2천 명을 늘린 데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냐 과학적 근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이해관계자다로 하면 충분히 수기를 하고 여러분들 대화를 했냐 그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의료계획이란 집을 이렇게 건사하게 쌓아 올렸는데 가장 기초인 2천 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전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2천 명을 늘리게 되면 그다음 본인들이 의료계획의 여러분들 목표라고 이야기했던 필수 의료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방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서울로 올라올 거니까. 필수 의료는 수가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의료형에 대한 법적 소송이 증가하니까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사기 사건도 맞는데 의료 분쟁도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사기치는 거랑 이러면 똑같은 거죠. 소송이 많은 사회이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방송 보시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하나는 한 명도 양보할 수 없다는 2천 명이라는 숫자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엉터리 주장을 가지고 뭡니까. 국민들한테 뭘 한 겁니까. 사기친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거 하면 필수 의료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지방 의료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가 적은데 사람 숫자가 적은데 이런 병원을 유지하기 힘든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병원을 채워 가지 면 산부인과를 지방에서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그냥 한방역으로 우우 갈 게 아니고 저게 사실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알았을 때 다 살겠죠. 그러나 하도 안타깝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멍텅구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멍텅구리가 아니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흑된 이야기를 하는지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이야기는 거짓말이잖아요. 대통령이 신입니까. 대통령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하고 동갑내기 이런 1979년도 여러분들 7구 학평 이런 동갑내기지 않습니까. 뭘 의료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2천 명부터 여러분들 윤 정부의 의료계획의 지배의 기초가 뭡니까. 2천 명을 한 명도 양보할 수 없는데 2천 명부터가 여러분 가짜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결국은 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의 다 비용이 돌아올 겁니다. 의료행위는 보통 상품이나 서비스가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의사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지 보통 상품처럼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거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의료 수가가 낮고 진로행위가 횟수가 많은 나라에서 당연히 의사 수가 늘어가게 되면은 건강보험료 지출이 폭증을 하겠죠. 그럼 건강보험료 유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뻔히 여러분들 가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거를 다 좋다고 찬성하니까 다수가 좋다고 찬성하게 되면은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른 이야기는 해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이런 멀쩡하게 강당간당하게 전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많은 희생위에서 그대로 돌아가던 의료체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엉망칭창으로 만드는 걸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인간들은 진짜 정신이 있는 거가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멀쩡한 것을 왜 건드려 가지고 완전히 파괴 직전까지 보내느냐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혁이. 올바른 개혁도 아니고 좋은 개혁도 아닌 거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다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의제 제가 내보낸 게 의대생 동맹휴학 교육부총리 나스다. 어제 여러분들 짧은 두 영상을 내보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네요. 여러분도 잘 알 수가 없고 저도 잘 알기 힘든 현장이 어떤가를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글을 많이 남긴 겁니다. 이 한 번 보시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리세영님입니다. 얼마나 엉트리인지 아십니까.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이런 엉트리는 인생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것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압니다.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엉트리 정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 8시간 수업이 가득 차 있고 실습은 8교시에 끝나는 것으로 시간표가 짜여져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낮에 배운 수업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학교 맞추고 밤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혁명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문화혁명을 흉내되는 폴포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의료기를 잘 아시는 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의과 공부는 전부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의과 교육이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4개월을 놀았는데 유급 안 시키고 그냥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엉터리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한 분은 내년에 학생들과 전공기가 복귀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마 이 정권이 바뀌거나 원점에 시작하지 않나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렇게 리성영님처럼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겠지만 아마 의과 공부하시는 의대 본과생이나 전공의들 가운데서는 제가 볼 때는 나라를 떠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젊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별로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번에 진로 담당하시는 의과대학 교수분들도 만정이 떨어졌을 겁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사람이 일을 할 때 밥벌이를 위해서도 하지만 뭔가 보람이라든지 인정 같은 것을 항상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 속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 나라에 이런 다수가 의사 집단들에게 퍼붓는 그런 욕설이냐 이런 걸 보면서 만정이 떨어졌을 겁니다. 사람이란 것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의 애착도 가지지만 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이런들 자신을 모멸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뭡니까. 그냥 마음 속으로 정리정돈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번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냥 전공의만 때려잡으면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의료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파만파하지 않습니까. 일파만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걸 알겠습니까. 의과대학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교육부총리가 알겠습니까. 아마 학부형들하고 그다음에 의사선생들하고 그다음에 본과학생들하고 전공이나 전임이 정도는 알 겁니다. 본인들이 그리고 개업이들은 본인이 겪었습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들 사람은 흥도 있고 기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라도 이러면 이번에 학을 뗐을 겁니다. 그냥 아이고 이거 두 손 두 발 들었을 겁니다. 대학병원도 이러면 굉장히 격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대부분 대학병원 현장에 있는 분들 자세하지 않습니까. 왜 환자를 살리는 게 본인들에게 그 이상 이하가 없으니까. 그걸 그렇게 욕을 여러분들 처해놨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학을 뗐겠겠으니 보시게 되면 또 한 분이 의과대학 교육현장을 이야기했네요. 의과대학 1년치 학습량을 반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양이 많은 줄 아십니까. 교육부 장관이란 분이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지경으로 벌려놨습니다. 4개월 쉬게 되면 유급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공부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좌익과 우익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익의 여러분 정치가들은 급격한 여러분들 변화나 현장을 무시한 그런 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본 입장이 보수적인 책정입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하고 자신은 다른 분야를 잘 알 수 없다는 그런 근거가 우파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몸에 배여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병호 tv를 보시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걸 봤을 겁니다. 제가 이 분야는 잘 모르지긴 하지만 제가 추론을 해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들 겁니다. 그게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내가 다른 분야를 속속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언연중에 피력되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게 뭘 안고 아니까 그게 우파적 사고의 가장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익들 이름 정치를 하게 되면 변혁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더라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실질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천 명 여러분들 정원을 2천 명을 증가시키고 매년 2천 명을 증가시키는 그런 종류의 정책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보게 되면 그냥 제가 볼 때는 자유주의자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알죠. 79년도 이런 7구 학번들이 어떤 체제 하에서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저는 비교적 여러분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후반전 인생에서 여러분들 직장생활하고부터는 좀 자유로운 세계를 꿈꿀 수가 있었지만 거기는 뭔가 일사분란한 이런 검사라는 것이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그냥 뭡니까 백령에 따라 착착착착착 여러분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진겸 정책에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야 입으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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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지만 내년에는 하나도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까라면 까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의사분들 이야기를 먼저 들었어야 되는 거죠. 관료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몇 번 여러분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다 무시하고 그냥 원한 고수 원한 관철 이렇게 온 거지 않습니까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나는 보면 나라가 참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멀쩡한 체제를 이렇게 이룬 이런 체제가 현재 한국의 의료 체제와 같은 것이 만들었는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룬 단칼에 뭡니까 그냥 무너뜨리는지 제가 볼 때는 참 1960년생 지금 권력에 주도하는 사람들이 1960년생 전후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왜 같은 연배에 살았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목이 a플러스라도 두 과목이 과락이 되면 1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의과대학 교육입니다. 이런 것도 두 번 반복하면 아예 재적이 돼버립니다. 매번 수십 번의 시험이 다 공식 점수가 되어 유급에 반영됩니다. 피를 말리는 의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걸 견딜 수 있는 건 그래도 의사가 되면 보람되겠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도 안 되면 의대 생활을 영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판검사한 사람들은 그냥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때리 파면 뭡니까 그렇게 사법고시 통과하고 한 거 아닙니까 전혀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의과대학 교육을 맡던 분입니다. 겪었던 분입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평하는 거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설득할 의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설득한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난 4년간 여러분 하면서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빼저리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이 저런 의견을 피력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한 방향으로 워낙 쏠려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미쳐서 날뛰는데 함께 이런 다 같이 한 방향으로 미쳐서 날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내가 특별히 소개를 해야겠다. 왜 어제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누구가 내가 아니면 누가 이걸 소개를 하겠느냐 내 방송에 이런 글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한 분이 60대인데 살다 살다 이런 정부 이런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무슨 이익이 관련되어 있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세상이 처참한 겁니다. 이런 글을 남기는 겁니다. 살다 살다 이런 정부 이런 대통령 이런 사람을 처음 봅니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런 방송을 드린다고 해 가지고 한강에 여러분들 돌던지는 격인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나는 사회가 미친 듯이 여러분들 한 방향으로 쏠려가는 걸 도저히 그게 따라가면서 지하자 만세를 부를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다수의 편성에서 그냥 쉽게 못 사는 것이 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챙겨 먹은 걸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본과 1학년만 하더라도 여름 겨울방학 합쳐서 한 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강의는 고3 수업처럼 일주일 내내 비는 시간이 없습니다. 본과 3학년 4학년은 임상실험을 계획에 따라 해야 되고 방학이 합쳐져 2, 3주 정도일 텐데 이미 4개월 가까이 지냈습니다. 어떻게 의대 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의과대학 교육 문제가 좀 많기는 한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일요일이니까 다른 시시콜콜한 주제들 다 제쳐두고 윤 대통령께서는 인터넷 강의하면 되지 뭐 걱정하냐 하겠죠. 법과대학은 인터넷으로 10만 명도 수업이 가능하니까 사람은 자기 경험을 벗어나기가 힘드니까 사태를 이렇게까지 몰고 갈 만큼 의과대학 정원이 필요한 건 또 아닌데 뭔 일로 이따위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라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길만이 해결책입니다. 제가 아쉽게 여기는 것은 한자분들 한 2, 3백 명 늘리고 그다음에 의과대학 여러분들 협의하고 여러분들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2026년부터 논의 결과에 따라서 그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깨끗하게 처리를 했을 건데 참 머리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경직 어마어마하게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부의 얼굴도 세우고 그다음에 의사들의 동참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몇 번의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뭡니까 그냥 원한 통과대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원래 의과대학 교원충은 쉽지가 않았답니다.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매년 300명씩 뽑아 가지고 1,000명을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의과대학 교수가 없어서 있던 교수도 그만두지 못하고 후임 교수가 나타날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분들도 미련 없이 관두고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한 해만 7,500명이 받는 게 아니고 매년 3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가 늘어나니까 2학년, 3학년 올라가게 되면 5,000명씩 교육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들 좀 답답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살면서 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료인력 생태계 그러니까 의료인력이 배출되는 과정을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뒤늦게 정부가 깨우친 것 같아요. 이게 전공의 문제만 그동안 초점을 맞췄는데 이 전공의 문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과대학, 예과, 본과 학생들의 유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부랴부랴 교육부 장관이 나신 것 같아요. 의대시의 유급만은 막아야 된다. 이런 것도 처음에 이런 마스터 프레임에 다 들어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전공의만 공략하게 되면 문제가 봉합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의대시의 유급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정부의 현실적인 여러분 어려움은 유급이 되게 되면 수천 명이 여러분들 한 해 함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학생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불똥이 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거를 부랴부랴 여러분들 교육부 장관이 나서 가지고 이제 의과 교육 현실을 무시하고 1학기에 낙제받은 감옥도 다 여러분들 매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무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단에 보니까 의대 교육이 골방에서 혼자 공부하는 일반 공부하고는 다르다는 것부터 인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시면 되시고 유급시키는 것을 유연히 할 게 아니라 2천 명 정원을 유연화해야지 의대시행이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년 유급을 시키면 어떤 파장이 올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예뻐서 유급을 시키지 않으려고 바라는 것 같습니까 1년 유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그러니까 정부가 금박하면서 유급을 못 시키는 겁니다. 유급시키는 것이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현장이 여러분들 수천 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으니까 교육이 파행이 되면 그것을 여러분들 언론들이 파헤칠 것이고 그러면 그때 비난이 폭주하게 될 것이고 그럼 정권의 여러분들 안정성에도 굉장히 치명타를 끼치겠죠. 이준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과대학 교육이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의대생의 예과 본과 인턴 전공의 전문의 의료인력충원 생태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과 예과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과를 마친 이후에 본과 4학년 때 의사국가시험 국시를 준비하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의사 매너를 진행하는 게 본과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중요한 과정이 지금은 언론의 조명을 받지 않는데 인턴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의사 매너를 취득한 이후에 인턴 과정을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의사들은 실제 의료 현장에 실무 경험을 쌓습니다. 인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의료 여러분들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공의 인턴 과정을 마친 이후에 전공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의사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의가 되기에 필요한 실무 경험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문의 전공의 과정을 마친 이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과 본과 인턴 전공의 전문의로 여기에 고리가 하나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여러분들 인력 충원 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언론들은 전혀 조망은 안 하는데 인턴 문제가 또 심각한 모양입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께서 여기 이제 한 분이 지적하신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 제가 실수로 이런 빠젼모아입니다. 이 의견의 이름이 핵심이 뭔가 하니까 지금 모든 분들은 이제 전공의 문제만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인턴 지원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인턴 지원자가 그러니까 본과 4학년을 마치고 이러면 인턴을 지원하는데 인턴 지원자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도 다 이러면 들 맥이 끊긴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빠뜨렸네요. 인턴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한 분이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0세가 넘어서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더라도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은 정말 어이없는 정책입니다. 현재 3천 명 정도인데 60%를 늘린다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의대 교육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경험해 본 초등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 세대는 이제 초등학교 2부제 3부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시설은 작고 사람은 많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초등학교 한 교실에 30명 공부하다가 갑자기 50명 공부하라는 거나 비슷합니다. 책글상 20개 더 넣어야 되고 아이들은 교실에 걸어다닐 공간도 없고 선생님 한 명이 갑자기 30명을 가르치다 50명 가르친다면 교육의 질이 유지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들은 이 정책에 동의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은 좋다고 찬성하겠습니까? 교육의 질이 보장되겠습니까? 아 옛날에는 60명 70명 한 교실에 공부했다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가 그 시절의 교육 수준으로 추락한 교육을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의 생활 수준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은 49명 정원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늘어났는데 그 대학 교수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마다 명령이니 검진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독재국가에서는 하는 말을 하는데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투카모 여러분들 뭡니까? 행정명령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명령을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라가 천점 이상해져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무슨 여러분 유명한 신문에 칼럼 쓰시는 분들처럼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본인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왜 정신이 나갔겠냐 이야기죠. 사람의 동기 행동 동기란 것은 이익이란 게 있는 겁니다. 무슨 이익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냐 이야기죠. 순수하게 이런 의료계획을 한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순수하게 안 보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이익에 여러분들 합당하게 행동하는 거죠. 윤 대통령 여러분 의료계획을 왜 추진하겠습니까? 본인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민족과 국가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민족과 국가의 이름 도움이 되었으면 벌써 선거 문제를 해결했죠. 민족과 국가는 그 양반 함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민족과 국가를 생각했으면 여러분들 벌써 다르게 행동했죠. 윤 대통령이 민족과 국가를 생각한다 그건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선임업이 가슴에 민족과 국가가 없는 것이 다 보이는데 그냥 권력이란 건 다 그런 겁니다. 지저분한 거니까 민족과 국가를 위한 대통령을 기대할 수도 없는 거죠. 다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뭐 한두 번 지금 밝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료계획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의료계획을 한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한 해 두 해 여러분 살아봤습니까? 윤석열의 미련함에 나라가 망합니다. 무려 39명 이름 찬성한 겁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까? 기가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느 누구도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겁니다. 세금 가져가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금 먹고 사는 인간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도 국민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누구도 이런 나라의 앞날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서는 벌써 뭐죠? 국민들한테 열아갔던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을 겁니다. 다 지한테 이익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세상이 무슨 순수하게 그렇게 안 보니까 무슨 이익이 되겠냐? 누군가 이익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익이 되겠냐? 추적하면 나오겠지만 그것까지 여러분들 여기서 까발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익이 보시죠.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이 나가면 자주 댓글을 읽어보는 것이 거기에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전문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의과 교육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를 이야기해 줬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과 생각을 무시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서울 법대를 하고 30년간 특수통 여러분들 검사를 한 사람이 의료 분야를 알면 뭐를 알겠습니까? 내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의 의견과 생각을 쌍그리 무시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피해는 전부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의사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들 그렇게 본인이 잘났으면 현장에서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이야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의식구조가 얼마나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으면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이러면 천 명 가운데 400명 이상이 왜 반대를 하겠냐 그것도 극단적인 처방인 휴진을 왜 선택하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가 찬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재잘난 맛으로 살까 관료들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무지한 정책을 그렇게 심하게 밀어붙일 수 있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로를 받으러 가서 만났던 의사들이 악마였습니까 저는 아플 때 병원에서 만났던 의사들이 모두 저를 도와주시려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집이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아픈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여러분 아팠던 경험들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 경험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의사들이 여러분 무슨 뭐 시포크라테스님 이런 사람을 제쳐두더라도 본능적으로 환자를 만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몸에 베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사들을 모욕하는 국민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무도한지 똑똑히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자녀들은 이민가라고 할 생각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는데 좀 강한 이야기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예가 본가 전공이처럼 이렇게 젊고 아직 세상을 여러분 개척해 갈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전공이와 의대생들은 이런 불합리하고 초헌법적 행정 테러에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부모인 저 또한 한 명의 일진음석대가 저희 애들을 이유없이 구타했을 때 본인의 일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분하지만 혹이라 저희 낯섬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되어 분하지만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만만하게 보고 일진음석대 따까리들까지 몰려들어 저희 아이들을 구타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전공이와 의대생을 응원하며 국가의 정책을 선거용 표박기 지지율에 이용하다 씹던 끈버리지 뱉고 나서 또 다른 단물을 찾는 이 정권과 언제든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라는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반드시 묻는 일에 힘을 다해 도와 볼 생각입니다. 학부형께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의료계 소식이 좀 많은데 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집중대로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18일이 이제 의료계 휴진 문제인데 어제 방송을 한 내용 가운데 좀 정정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정부가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4% 정도만 개업의들이 휴진에 참여할 그런 의사를 밝혔다 그런 내용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소개를 한 겁니다. 압도적 지지에 있었던 의협 18일 휴진 신고병원은 4%뿐이다. 이렇게 여론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정부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돈도 갖고 있고 네트워크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절대적으로 열쇠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이야기를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너무나 열쇠에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면 개업의들이 거의 협조를 안 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으니까 4.02%밖에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겁니다.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관료나 정치가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진실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방송을 보고 정정을 많은 분들이 해봤는데요. 휴진 신고는 30일 이상 휴진할 경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휴진은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4% 4%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분명하게 정정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 한 분은 본인이 개업의 무화입니다. 개업의 인도 수질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냥 의사 없이 해버리기 바랍니다. 연통 마음대로 얼마나 여러분들 기분이 나빴으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환자 가족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분이 글을 남겼는데 궁금한 것은 환자 단체들은 왜 정부에는 청원을 하지 않는 겁니까 제가 일반인데도 저도 크게 아플까 걱정이 되고 의료 사태가 흘러가는 걸 보니 의사들보다 정부가 언론을 이용하고 막말해서 잘못한 게 많은데 인구도 정은데 젊은 전공의들 악마와 만들어 내모는 것 옳지 않습니다. 어른이 어른값을 해야 됩니다. 원인 제공자인 정부에 대해서 왜 환자 단체들이 나서지 않고 그냥 의사들만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의사만 덜 벗지 말고 왜 의사들이 저렇게까지 하는지 관심 좀 갖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자가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용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전공이 없으면 대학병원도 교수도 못 버티고 결국은 더 많은 사람이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교수들이 나서는 이유입니다. 환자도 의사들 편에 서서 정권을 압박해야 됩니다. 정부에 강하게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갔던 집단 휴진이란 부분에 대한 방송을 보고 몇 분이 남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루 휴진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여러분들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여론을 만들어 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다 공작을 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작을 하는 거죠 공작을. 여론을 만들고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다 우리 봤지 않습니까 지난 4년간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내친김에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4월 10일 총선이란 그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왜 윤 대통령은 의료계획이라는 뚱딴지 같은 정책을 여러분들 들고 나와 가지고 파장을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게 순수한 일입니까 물론 세상에는 순수한 일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제 눈에는 전혀 순수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이란 그 중대한 여러분들 대사를 앞두고 왜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표 뜨른 소리가 여러분들 뚝뚝뚝뚝뚝 들리는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증가시키는 안을 내놓았겠습니까 수도권은 일체배조하고 전부 다 지방에 배치하는 그걸 왜 놨겠습니까 순수하게 보입니까 저는 전혀 순수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정치판에 오래 살았건 여러분들 정치판에 좀 적게 살았건 검사생활을 오래 했다는 건 뭡니까 한 방 터뜨리는 겁니다. 한 방 그래서 여러분들 수사 진행 상황도 흘리지 않습니까 한 방을 터뜨린 겁니다. 한 방을 터뜨렸는데 한 방을 터뜨리는 처음에는 좋았죠. 그런데 점점 가면서 수령에 빠진 겁니다. 한 방 때문에 한 거잖아요. 내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한테 왜 그렇게 윤 대통령께서는 4월 10일 총선처럼 그렇게 중대한 여러분들 대사를 앞두고 그렇게 어려운 과제를 내놓았습니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저 양반이 한 방에 대한 추억이 있구나. 한 방이란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방을 못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정직함이라는 것이 몸에 여러분들 배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검사들은 한 방을 치지 않습니까 왜 어차피 검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정치검사니까 출시하기 위해 가지고 한 방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차마 지금 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면 그렇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는지 한 방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포항에 영일만 들으면 가스님도 마찬가지로 한 방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방. 한 방에 대한 추억 때문에 여러분들 뭐죠 상황을 더 꼬이게 하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이 꼬이고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항상 정도 바른 길을 걸어야 하늘도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눈앞에 이익 때문에 그냥 한 방 터뜨려 가지고 뭡니까 상황을 역전시키겠다 그렇게 불순한 생각을 가지니까 일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휴진 신고는 30일 이상 휴진해야 그러니까 어제 방송 내용이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이렇게 꼼수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오는 이야기만 하면 가짜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부에 대한 권위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냥 바닥 수준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면 어쨌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려면 정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짜 정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를 좋은 정책이라고 포장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탈원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원전 산업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내 눈에는 분명히 의료계획이 아닌데 말이 안 되는 정책인데 그걸 의료계획으로 계속 우기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조선은 사설을 이렇게 쓰는지 참 신문사에서 밥 벌어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만 이런 걸 어떻게 쓰는지 자기 얼굴이 안 나오지만 조선 대단한 단체입니다 그래도 본분 지키는 의사들이 주는 위안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아주 교묘하게 썼네 사진 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입니다 의사제국 총독부의 불법 파업 철회를 규탄합니다 히포클라테스의 통곡 다 이렇게 이미지를 조작하는 겁니다 믿을 데가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나라가 전체가 사기 거짓이 그냥 강물처럼 범람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이미지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글 써놓은 꼬라지를 보니까 이미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나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의협은 내년 의대 정원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지만 이미 대학별 정원은 확정해 입시 요강까지 발표했다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면서 파업하면 대책이 없다 이렇게 정부를 옹호하는 겁니다 지금 의사들의 모습은 환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위해 못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비추고 있다 2천명 정원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인데 그 이야기는 읽지 안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환자를 외면하지 못하는 이런 의사들의 헌신을 보면 그래도 위안을 얻는다 의대 정원이 얼마나 큰 문제로 아픈 사람들을 투쟁도구로 이용하나 이것은 인간으로 기본 윤리에 관한 문제다 이런 걸 어떻게 쓰는지 도무지 나는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은 겁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 곡학 아세를 하는 겁니다 그냥 편집부의 방침이 정해지게 되면 그게 맞춰서 주문자 상표 방침 양심이 죽은 거 난 죽었다 깨 놀아 밥벌이를 못하다 이런 걸 못 쓰겠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국민이 붓나고 혀를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 정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큰 것을 잃는 것이다 이런 걸 그래서 의과대학 정원을 여러분들 정원 정책을 관찰하는데 조선일보가 크게 기여를 한 거죠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겁니다 이런 칼럼에 대해서 여러분들 찬동하시는 분들이 다수지만 몇 분이 착하게 문제를 지적 안 해요 개혁이란 이름 하에 무리한 정책을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가 사과하고 한 발 물러서서 재논의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 아닌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환자를 볼모로 의사의 책임을 증가하는 게 정부 아닌가 어설픈 개혁을 하느라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 사태의 본질인데 이 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균형 잡힌 논설이 아니겠는가 진로와 연구에 매진 온 의대 교수들의 도덕성이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들은 언론인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찬성이 6명의 반대가 8명입니다 나는 찬성 쪽에 한 표를 던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행정관료나 대통령이나 언론인들의 도덕성보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도덕성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전부가 다 칼럼의 논조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주옥 같은 지적을 남기신 분이 계신 겁니다 어떻게 언론들이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정말 참 큰일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 가지고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니까 그냥 언론이라는 게 선전선동의 도구가 된 겁니다 의대 증언이 무슨 큰 문제라고 당신은 한꺼번에 60%나 증언한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나 칼럼 쓴 사람한테 묻는 겁니다 의료의 현실을 그들을 받아 가르칠 수 없다는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언론 당신들은 그게 허설이라고 생각하나 언론인이면 심도 있게 분석하고 무리한 정부를 바르게 이끌 생각 안 하고 조선일보가 의료 사태를 조장한 언론이라고 질타는 원로 언론인의 말이 많다 당신들은 서울의대 비대위가 행한 심포지엄을 듣지는 못하는가 의사들이 환자를 내평개치고 싶어 휴진하려고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나 집단이기주의라고 필수 의료가를 살리는 길이 2천 명 증언인가 정부가 진정 필수 의료가를 살린다고 금년 의료 수가를 1.9% 올려주고 생생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니 의사들이 정부를 신뢰하겠나 한심한 조선인보다 평생 조선일보를 구독하는데 방송에서 자주 조선일보 기사나 이런 걸 다루지만 어마어마하게 파시오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신문인 거죠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편에 써야 되는지 어디를 밀어줘야 된다는 것은 완전히 상황이 다른 보시게 되면 심심한 부류들의 눈치를 보면서 기회주의적인 형태를 보여온 언론사 답습니다 올바른 소리를 내다가 권력에 찍혀 신문사가 경영 위에 빠진 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경우 내부에서 정의로운 소리를 외치는 소수 구성원을 보호하려고 놔둘까요 분명 기자로서 본문을 망각한 무책임한 자들로 몰아갈 것입니다 신문사가 정론의 길을 포기하니 큰 그림을 볼 줄 모르고 사실관계 규명도 못하는 독자들의 말초감정에만 아부하는 것 같게 단스럽습니다 대세가 그쪽을 가니까 그쪽에 편성해가려면 칼럼을 쓴 겁니다 이렇게 언론인들이나 지식인들도 대중들한테 아부를 하죠 아부를 하고 본인들 두렵고 이익이 되니까 조선일보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시킬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마무리하는데 대통령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의로 문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련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미련합니다 말과 글로지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윤정부의 정책의 가장 출발점이자 근거이자 기초이자 기본은 2000명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게 되면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핵심적인 여러분들 소위 추진의 목표이자 수단이자 방법을 규정한 겁니다 필수 의료인력의 문제는 첫째 저수과 문제였고 둘째 의료 관련 소속 문제였거든요 의사 정원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라는 것은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하고 저출산 문제가 맞물린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인식 자체가 아예 틀린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 여러분이 2000명 문제를 과학적으로 설득을 못한 겁니다 의사들을 저를 설득 못한 것이고 한국에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을 설득을 못한 겁니다 그럼 2000명 정원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뭔가 아닐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본인의 이익에 도움되는 어떤 정책을 관절시켜 사기를 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까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과학적 간거를 제시를 못한 겁니다 제시를 못한 것을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런 분석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초창기에 2000명에서 200명이나 100명 수준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의사 정원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2026년부터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에서는 진짜 미련한 사람이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말과 글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때만큼 미련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전공의를 만났을 때도 기회가 있었고 대통령께서 전공의를 만났을 때도 기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법원의 판결 전후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었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다 묵살한 겁니다 의료계 여러분들 원로들인 의약 한림원 주장 같은 경우에도 그걸 수용해서 이러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출구 전략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야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정말 미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인식 능력이 행편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인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산 엑스포를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뭐죠 국민들한테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닌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정책이 왜 대통령 여러분들 1선에 나서가 진두지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장 차관에 나서가 진두지혜를 하고 책임이 있으면 물어가지고 대통령이 마치 문제를 수습하는 것처럼 나가야지 본인이 먼저 2천 명에서 한 명도 조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무식한 사람을 합니까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무능합니다 나는 왕조시대에 사는 여러분들 백성이 아닙니다 그냥 선출직 공직자를 볼 때 대통령을 그냥 선출직 공직자로 봅니다 그냥 3년 있으면 집에 가서 이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능한 겁니다 제 입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허구대가 멀쩡한 놈치고 일 제대로 처리한 놈 없다는 옛날 어른들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박정이라는 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키는 작고 아주 다부짖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능한 겁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관료들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내리냐 관료들이 다 지의 이익이 있을 건데 업계하고 연결된 이익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퇴임 후에 여러분들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익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한 방향 여러분들 이익만 듣고 여러분들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냐 매년 여러분 2천 명 정도 인력을 뽑아가게 되면 앞으로 이공대는 얼마나 초토화가 되겠습니까 2천 명을 뽑아가면 얼마나 여러분들 이공대가 타격을 받겠습니까 그거는 금세히 여러분들 효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국과학기술이나 서울공대나 포항공대 이런 데 가는 인력들의 퀄리티가 지금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더 이름 딱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고집이 센 겁니다 항소고집인 겁니다 한마디로 대책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광역시장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쓰셨는데 그 밑에 한 문장이 여러분들 가슴에 딱 와닿았습니다 그래도 그 고집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 홍준표 시장은 윤 대통령을 만나고 이런 적이 많을 테니까 그냥 트레이드마크를 고집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집이 센 거죠 그런데 그 고집이 본인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런 증 정치적 기반도 약하고 그리고 열혈 여러분들 옹호 집단도 없고 지지도는 이런 바닥에 이런 데 치고 결국 선거 문제와 완전히 여러분들 진성 우파들 함께 그냥 X가 된 상태인데 뭐 임기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런 고집을 풀이게 되면 그냥 가는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집을 풀이게 되면 누가 나서가 여러분들 어려움이 격치게 되면 보호하려고 이러면 나서겠습니까 나는 손 완전히 들었습니다 완전히 아이고 저 양반은 안 되겠구나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 무슨 윤 대통령에게 사감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료 여러분들 문제를 이 지경까지 여러분들 끌어와 가지고 도저히 여러분들 본인이 어떻게 출구 전략을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딱하게 된 겁니까 그래서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미련하고 정말 무능하고 정말 고집이 세다 그리고 제 눈에는 국민들 이익을 위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료 문제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문제를 터뜨렸던 거죠 영일만절은 가스전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터뜨렸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그러나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국민들도 다 보는 겁니다 저 양반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저렇게 한 방치 가끔 터뜨리구나 그렇게 아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는 99%가 이른바 의료계획을 동의했지만 지금은 뭡니까 벌써 아까 보더라도 한 30% 정도 돌았은 거 아닙니까 이제 불편함이 여러분들 더해지게 되면 그래서 항상 사실과 진실 쪽에 써야 되는 거죠 사실과 진실 쪽에 써야 그래야 지금은 힘이 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의료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런 힘을 쏟았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요즘에 이제 그냥 보통 명사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그저 정상적인 분들 들으면 발짝 뛸 이야기지만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소위 친위 세력들이 누군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게 되면은 더민주정국혁신회의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 만들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변신할지 궁금하네요 40명 정도가 되네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더민주정국혁신회의 이 회의가 가장 이제 중심적인 그리고 이제 이 후방에는 개딜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이제 그리고 이 세력들의 중심에는 한총련 출신들이 있습니다 항총련 출신들이 이제 이 소위 더민주정국혁신회의를 구성하는 데에도 주역이 되었고 지금도 주역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젊은 날 친북적인 색조가 강했던 사람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접수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원내에 진출한 사람은 31명 현재 조직은 이제 한 40명 정도 현재 현역 의원만 40여 명이고 합류를 타진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31명은 대개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참 조직의 귀재인데 이게 역사가 오래됩니다 이 친위부대가 경기도 지사를 할 때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경기도 지사를 할 때 강위원 광주광역 출신이고 이번에 원대 진출에서 성공한 양반이 더민주정국혁신회의의 상임 대표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세상은 기본소득이 주축이 되는 세상인 겁니다 본격적인 좌익시대가 열리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이재명과 그 친위세력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남쪽에서 본격적인 좌파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국의 혁신회의의 최근 당원권 강화를 주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필요한 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를 시도부에 여러분들 넘기게 되면 시도부가 여러분들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되면은 개딜들이 여러분들 한포사격을 가해가지고 그다음에 통과시키는 그런 종류의 작전을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결국은 이제 강위원 핵신회의의 강위원 이름이 강위원입니다 강위원 상임 대표가 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일단 의제를 만들고 작전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 당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개딸의 이름으로 지지를 하고 그런 합동작전을 통해가지고 이제 사법 리스크도 극복해 나가겠죠 앞서 지도부가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를 뽑는 당 경선의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은당규 개정안을 띄우자 혁신회의는 기다렸다는 뜻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호응을 했고 혁신회의에서 언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혁신회의에서 다 의젠다를 만들어서 당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는 당원 투표 100%를 뽑아야 상관없다는 의견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당원권 강화 연구모임을 개성해가지고 그러니까 혼년일제로 당 지도부 그 다음에 혁신회의 그 다음에 개딸 이렇게 해서 합동작전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만들기를 향해서 진군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를 꿈꾸느냐 문제는 여기 강위원 혁신회의를 초창기에 만들었던 상임대표를 보면 이번에 원내대표의 이게 26세 때입니다 1997년도 한총년의장입니다 한총년의장 강위원 한국대학 총학생의 한총년의장을 지낸 거죠 이때 갖고 있던 자기들의 꿈을 이번에 구현하는 겁니다 대통령 권력을 잡아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97년이고 그 다음에 한총년은 자체의 정시의 인식과 사회성격 규정을 통해 활동하는 자율적인 대중조직이고 주장의 유사성으로 이적과 친북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단히 친북적인 그런 성향을 젊은 날에 지녔던 사람인 거죠 세월이 뭐 20, 30년 흘렸으니까 지금은 퇴색했는지 모르겠지만 친북적인 성향이 다른 모습으로 진화 발전이 됐겠죠 그것이 이제 기본소득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인 겁니다 이게 2021년도 1월달 인터뷰입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농어촌 하나의 공동체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강의원 씨가 있는 동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농민기본소득을 실험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가는 방향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장기 집권체제가 되게 되면 나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좌파적 식재가 굉장히 강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권력의 가장 중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2024년도 6월 16일 기사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농촌 기본소득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기본소득이 지배하는 세대로 가는 거예요 토지세 같은 걸 중과하겠죠 가진 사람은 어마어마히 뜯기겠죠 그럼 할 수 없는 겁니다 선거를 뺏겼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멈는데 그냥 다 접수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나중에 본인이 돈을 뜯기게 되면 그때 아이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야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게 2024년 6월 6일입니다 가장 최근 인터뷰입니다 2기 상임 대표가 강위원입니다 성함이 강위원입니다 강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전남 영강군 요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를 운영했고 구청장 시절 광산구 노인복지관장을 지냈고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을 지냈고 젊은 날에는 한총년 의장을 지냈고 그러니까 젊은 날에 친북적인 사상적 재례를 받고 공동체 중심 기본소득 중심의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 권력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완전히 판을 새로 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이재명 집권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변치 않을 최소한의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판을 완전히 새로 뒤집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국가를 완전히 다시 판을 그냥 주류 권력을 다 교체하고 나라를 완전히 그냥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죠 왜 선거를 다 차지했습니까 완전히 그냥 다 장악을 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보셔야 될 것은 소위 혁신회의 젊은 날 한총년 의장을 지냈던 광주광역시 출신의 강위원 이 양반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나라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의사회 회장을 지냈던 주수호 의사 선생님이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가 요즘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 궁금해서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좀 남기셨네요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이 이제 참 그분도 참 살기가 참 딱하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깨어있는 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참 딱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다 묻어가지고 살면은 다 그냥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자꾸 눈에 거슬리니까 그런 이야기를 몇 번 올려놨는데 제가 논평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시게 되면 주수호 씨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쌀과 한우 가격이 폭락하면은 안보 위기가 되니까 즉각 안정 조치를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게 쌀 가격은 이제 뭐 쌀 가격 무슨 연동제인가 뭐 그런 걸 실시해가지고 보조금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요 식품비가 폭동하면은 안보 위기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식품비가 떨어지는데 안보 위기라는 것을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제 대한민국에서 뭐 논리라는 게 별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힘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그냥 떠들면은 그게 사실이 되는 것이고 합리가 되는 것이니까 이재명 씨의 의식체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그리고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면 모든 그런 정책이나 제도는 다 합법화될 수 있는 것인 거죠 아주 제가 볼 때는 야멜차게 아마 권력을 추구할 것이고 그 권력을 갖게 되면은 자기 뭐 생각나는 데 다 하겠죠 왜냐하면 이 양반한테 논리라는 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본인 입에 나오면 다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비가 떨어지는데 안보 위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맨발 걷기 의식 광품에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0곳 이상에서 맨발 걷기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비이성적 포필름 사회에서 이성적인 대화와 합리적인 홍보로 의대 정원 정원의 부당함을 알려 여론을 설득하는 것은 무의미한 뻘짓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의학 자체가 사치인 나라라는 겁니다 선거 과정을 한 4년간 규명하면서 그런 거를 여러 번 확인한 거 있죠 이성적인 대화나 합리적인 홍보는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2000명 늘리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어도 그냥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은 광자의 이익인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광자의 이익인 것이고 진실이라는 것이 애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강자가 함께 돈이 되면 강자와 함께 이익이 되면 그게 다 사실이고 진실이고 과학이 다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런 것이 어려운 겁니다 천문학적 이름 점검을 제시하더라도 그냥 쓸데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그냥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이 돼버립니까 맨발 걷기 이런 것을 개인 차근에서 유행을 하면 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가 다 나와 가지고 뭡니까 130곳에서 무슨 조례를 만들고 이런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론 조작하고 언론사 동원회가 여러분들 여러 번 만들게 되면 헌법 개정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어느 순간까지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읽어보고 이번에 이런 의사들 몸이 때리는 대중 여론 보고 이게 다 같은 명락인 겁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대 40% 이상의 진로 거부를 하면 왜 하느냐고 생각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하도 답답했으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야기에 논평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비이성적 포퓰리즘 사회에서 이성적 대화 합리적인 홍보로 의대 정원 정원의 부당함을 알려서 여론 설득하는 것은 뻘짓인 겁니다 한 분이 이렇게 아니 그렇게 맨발 걷기가 좋으면 맨발로 걷는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은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나오네요 과학이란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뭐 다 믿는 것이 과학이 되는 거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증 희소질환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서 한국의 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게 한다는 것은 포장한 말이다 서울대 비대위와 환자대 의사로 공개 토론을 열 것을 제의한다 의사선생하고 여러분들 환자가 만나가지고 공개 토론회 하면 뭐 하는 겁니까 마치 선거에 이런 부정선거 정거를 가지고 토론회 하자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될 겁니다 이전 사태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일방통행이란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 비대위하고 환자대 의사로 공개 토론회를 열자 아니 환자고 의사고 공개 토론회 어떻게 엽니까 뭘 가지고 공개 토론회에 열죠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다고 하지만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학병원 같으면 다 진로를 할 거 아닙니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와 도의적 차원의 사과 의료사고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것이다 위로와 도의적 차원의 사과를 강제한다고 젊은 의학도와 의사들의 탈조선을 부추기는 정부라는 거다 꼭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뭘 위로해야 되는지 위로사고라는 건 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터지지 않아야 되지만 아무튼 간에 많이 떠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의사 정원을 학대하더라도 많이 떠나겠죠 실상을 정확하게 알게 됐으니까 보니까 아마 이런 게 전문의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사분 같네 소화제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정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서양은 물론이고 동남아나 아시아권에서 길거리에 헤어로를 감고 다니는 여성분들이 있습니까 지하철 안이나 실내는 물론이고 지하도나 그리에서도 헤어로를 감고 다니는 여성분들이 적지 않게 보이는 것 그것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거는 주소수네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체가 좀 드셨으니까 문신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면 되겠죠 조금 거북살스럽더라도 세상이 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냥 무거운 주제는 아니고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짧은 글을 올리실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 저거 왜 하고 다니죠 아니 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헤어로를 하고 다니는 뭐 헤어로를 하고 다니는 아니면 팬티를 입고 다니는 본인이 알아서 한다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세상 이야기 좀 많이 했으니까 돈 버는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권 전문가는 아니니까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된 것은 이제 양대 경제지 가운데 하나인 매일경제를 보니까 오늘 일면 톱 기사에 시가총액 1위 얼마 만인가 미국의 애플 차익실현 나선 미국의 개인투자자들 서학개미 이런 기사가 이제 크게 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이 팔아가지고 현금을 이제 그렇게 확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사과는 진리입니다 주식은 역시 장기전입니다 일주일간 5천억을 팔았는데 그중에 아마 애플 주식이 많은 모양입니다 인공지능 전략 부재로 지지부진했던 애플 주가가 급등하면서 서학개미들이 서둘러서 차익실현에 나섰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애플 주식은 미국인들이 가장 갖고 싶은 주식 가운데 하나죠 기술주 가운데서 특별한 그런 위치를 차지한 주식이 애플사의 주식인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뭐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주식가격이 그렇게 높아서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떻든 수요가 많은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분들 참 힘들었습니다 6개월 전에 한 200불까지 가던 주가가 아마 4월 한 19일 정도에는 158불까지 떨어졌거든요 낙담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갑자기 올라가 굉장히 저력 있는 그런 주식이 바로 애플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212불까지 지난 6개월 동안 7% 올랐으니까 거의 가장 바닥 성적표를 기록한 그런 주식이죠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지난 10년은 성적이 좋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834% 성장한 주식인 거죠 지난 10년간 가장 갖고 싶은 주식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미 연준의 의장인 파울이 밀고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가 끌고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터가 시총 1위 쟁탈전을 벌이고 그다음에 기술주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호황이고 한국도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가온칩스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강세를 띄었다 그런 소식이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는 제가 조언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주식이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는 기술주식이든 아니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미국 같으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터사나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들은 기술주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기술주든 배당을 목표로 투자를 하는 배당주든 간에 일단 자기 손을 떠나서 주식시장에 돈을 넣는 순간은 모두 다 리스크,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이 기사를 보는데 우연하게 준비를 하다가 2022년에 나왔던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국내선을 보인 미국의 유명한 25년 이상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기술주에 대한 애널리스트가 쓴 이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이 나와 있네요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읽힌 책입니다 많이 읽힌 책인데 2022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3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만일에 미국의 기술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볼 만한 좋은 책입니다 이 리더스 북에서 나왔는데 추천하신 분도 굉장히 호병을 해놨네요 미국 시장의 주도주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주식이고 높은 주가로 인해 투자를 시작하기에 두렵다면 당장 이 책을 읽고 또 읽기를 추천한다 이렇게 마크 마한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월가의 기술주 전문 애널리스트의 가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보시게 되면 주식과 기업 가치에 대한 변함 변치 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다음 세대 투자자들을 위한 필독서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 핵심이 뭔가 하니까 이게 목차인데 책을 여러분 다 읽지 않으시더라도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같아요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1년 6개월 동안 미국의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AI 반도체인 엔비디아 주식을 사람들이 못 샀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샀던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걸 못 산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현재 시장은 많이 비싸진 것 같아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결정하시는 분이 선택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책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주가 조정을 이탈한 우량주를 찾을 최고의 기회다 이 작가의 이름 지금 글 가운데 기술주 전문 애널리스트의 주장 가운데 가장 눈이 곱치는 것은 좋은 주식도 예기치 못한 사정 때문에 조정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10%에서 한 30% 정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탈한 우량주를 사냥하라 명렬하게 이탈한 주식이 의미하는 것은 페이스북이 5개월간 43% 하락한 우량주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조정됐던 데가 2022년도 10월 무렵입니다 크게 조정됐던 데가 그리고 2023년도 10월 무렵에 또 한 번 조정이 되죠 그 사이에 작은 조정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엔비디아 주식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할 수는 없고 아무리 인기 있는 주식도 어느 순간에 한 번 조정이 되는 겁니다 10% 20% 30% 이렇게 그 시기를 놓쳐서 안 된다는 것이 이 여러분들 주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한 번 기담아 들어둘 만한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기술주 투자는 대단히 여러분들 유망한 투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저보다 조회가 깊은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은 만일 주식 투자를 한다면 미국의 기술주 투자라는 것은 빠지지 않아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비싸게 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는 제 관점은 많이 비싸졌다는 거죠 조금 기다리면 기회가 오겠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여러분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좀 기다려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한 겁니다 여기에 이 아주 기술주 투자에 아주 이렇게 실력이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아주 잘 쓴 책이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25년간 기술주 애널리스트였는데 오죽 기술주뿐이었다 명언입니다 20년 동안 성장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인터넷과 플랫폼은 내 삶 기숙이 파고들었고 20년 동안 내 이메일 서명은 언제나 인터넷이 전부다 all net all the time 오직 인터넷뿐 nothing but net 언제나 온라인 always online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겠느냐 all net all ai all the time nothing but ai always ai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런 좀 시사 문제 아닌 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이거든요 이런 정보들이 정권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강의하는 것과 또 다른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좀 넓은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인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들인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자기 눈밖은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가져야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술주에 대해서 이만큼 여러분들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뷰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25년 동안 특정 종목에 대해서 buy, sell, hold 이렇게 제안을 해 나온 그런 분인데 우리는 기술주 대세 상승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이게 2021년 글을 준비했을 것이고 2022년에 책이 나왔으니까 기술주가 한참 바닥을 칠 때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기술을 떠나서 현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야기는 2024년부터 계속해서 사실이고 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10배 주식을 많이 조언했네요 10배 주식이란 상당기간 10배 상승의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해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그런 주식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사람들이 알렸네요 우리는 기술주 대세 상승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그러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잘하는 겁니다 젊은 분들이 훨씬 더 이런 재산을 풀리는 일에서는 나이든 세대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고 공세적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유효할 것이고 AI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가스리 그러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기술주의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 진무는 현재의 밸류에이션 주로 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주당 수익률 분의 주식 가격인 거죠 그러나 기술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대부분 높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비싸게 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게 괜찮은 가격을 주고 사는 건 괜찮은데 너무 비싸게 들어가서 안 된다 항상 추격 매수 가격이 올라갈 때 추격하면서 이러면 늘 베팅을 하게 되면 되게 너무 비싸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경험해가면서 본인이 많이 깨우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어서 25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이렇게 기술주의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이 저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여기 딱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 고성장 기술주 투자자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량주를 찾아서 사거나 우량주가 궤도를 이탈했을 때 더 많이 늘리는 것이다 매출 성장률이 높고 대규모 총도달 가능 시장이 있고 끊임없는 제품 혁신과 매력적인 고객 가치 제한 훌륭한 경영진을 갖춘 우량한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펀드멘탈 리스크가 줄어든다 여기서 우량기업이란 것은 독점적 성격이 강한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도저히 그 회사 없이는 살 수 없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애플 그 회사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 없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글 물론 구글이 검색이 타격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독점적 성격이 강한 회사인 거죠 메타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그렇죠 우량한 기업이란 이야기는 독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원하는 회사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 우량주가 이탈했을 때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인 겁니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항상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량주가 이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춤할 때가 있다는 거죠 주춤을 넘어서 그냥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려갈 때가 있는 거죠 우량주가 지금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한창 각광을 봤지만 2022년도 12월 달에 300불 이상 했다가 이런 120불까지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잡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불을 만들어낸 거죠 우량주가 이탈했을 때 즉 20-30% 주가 조정이 이루지거나 성장률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될 때 이것을 매수하면 밸류에이션 및 멀티플 리스크가 줄어든다 그 다음 여러분 중요한 애널리스트 경험입니다 제 경험상 모든 우량주는 언젠가는 이탈하는 순간이 있고 이것은 인내심 많은 장기 주자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책을 아무리 많이 긴 책이더라도 핵심 메시지는 아주 작은 공간에 담겨요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의 기술주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교훈을 단시간 내에 흡수한 겁니다 여기 제가 체크해 놓은 세 포인트가 여러분들 바로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반드시 이탈한다는 겁니다 이탈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엔비에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불안 계속 올라가다 이러면 어느 날 갑자기 확 꺾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량주가 이탈했을 때 이탈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주가가 20에서 30% 정도 빠졌을 때인 겁니다 그때 매입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그 기업에 대해서 관찰이 필요하고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애플 이렇게 하면 애플에 대한 신념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한 2, 3주 전에 160불 정도 여러분들 떨어졌을 때 그냥 그저 죽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25년 경험을 책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책을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사용하게 되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주식의 바닥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20% 30% 40% 조정에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량주의 경우 이런 조정이 있을 때 매수 진입 시점 또는 포지션 확대 시점을 활용한다면 시간이 지나 훌륭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 소위 저자 아주 이렇게 월가 이름들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저자의 소위 25년 경험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부분이 인 겁니다 엔비디아를 언제 사야 되느냐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고점에서 20 30% 정도 조정될 수 있는 행운이 있으면 그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떨어지게 되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18년도에 페이스북의 주가입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떨어지죠 올라가다가 또 갑자기 떨어집니다 이 갑자기 여러분들 갑자기 언제까지 떨어지죠 2022년도 10월 11월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죠 2021년부터 이 갑자기 떨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그렇고 갑자기 떨어진 시기가 31% 34% 22% 이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패닉에 빠지죠 페이스북이 21% 43% 34% 떨어진 시간이 이렇게 41일 111일 26일 54일 150일 49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 투자는 어마어마히 매력적인 그런 투자고 리스크를 많이 감당하지 않고 불을 확장시킬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책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오늘 내가 강의한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시장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왜 다루냐 조선일보에서 여러분들 주간 코인 시향이라는 저는 처음 보거든요 전에도 이런 코너가 있었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못 본지는 모르겠는데 주간 코인 시향 비트코인 미국의 금리 전망에 휘청거리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이런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주류 언론에서도 코인 시장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루거나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거죠 이드리움의 정권성 심사를 앞두고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 상품거래위원회가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2024년 6월 15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거 코인에 관계하시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죠 경제 전문지가 아니고 조선일보에서 주간 코인 시향을 여러분들 이야기할 정도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6만9천 달러까지 내려앉았고 많이 내려앉았네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올터네티브 코인 알트코인은 10% 넘게 급락하여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일주일 전보다 약 5.8% 하락한 6만6천 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같은 기간 동안 이드리움은 7.8% 하락한 3,500달러에 거래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이 비앤비 솔라나 도지코인 이것이 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거래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이드리움 비앤비 솔라나 도지코인 이렇게 5개 정도가 가장 상임 모양이죠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 신문에서 이렇게 코인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네요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점도표에서 연내 금리 인하가 3번이 아니고 한 번 정도로 축소됐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이 타격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올여름까지 이드리움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최종 승인이 완료될 것 같고 이번에 청문회에서 이드리움이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갠슬러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의장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고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의장은 이드리움이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여러분 이게 참 짧은 거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현행법상 미국 정권거래위원회는 정권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상품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자산을 담당한다 미국 정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규제와 엄격한 등록요건을 적용하는 반면에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시장 보호를 우선시해서 원칙에 기반한 규제로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중시하는 정책을 유지한다 이분이 이제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라는 분인데 굉장히 하폐업계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인물이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어제도 잠시 다뤘는데 이 보시게 되면은 미국 정권위원회하고 암호화폐의 업계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의 정권위원회는 업체들이 암호화폐를 마음대로 발행해가지고 투자자를 쏘기기 때문에 정권성 암호화폐 정권성 코인은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미국 정권위원회 여러분들 SAC 규제고 암호화폐 업계는 정권이랑 코인이라는 것이 금, 은 정권과 마찬가지로 정권이 아니고 그냥 상품이기 때문에 규제가 좀 널널해야 되고 정권거래위원회 사나이 있을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정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탈중앙화된 코인은 예외가 되겠지만 비트코인처럼 중앙화돼서 발행 주체가 있는 암호화폐는 정권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시게 되면 가상화폐 정권성 논란은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정권으로 간주하여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의 결과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탈중앙화돼가 비트코인처럼 채굴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POW W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정명 작업정명 작업정명을 통해서 채굴되는 그런 종류의 코인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그런 종류의 코인이란 것은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발행자가 여러분들 없기 때문에 장난칠 여지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나 발행주체가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김치코인처럼 발행주체가 음련하게 있어가지고 김치코인을 발행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함께 로비를 하기 위해서 코인을 제공한 그런 의심을 샀지 않습니까 전번에 그거는 자기 코인을 띄우기 위해 가지고 마케팅 비용을 지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코인이 무슨 코인입니까 POS Proof of Stake 그지 않습니까 지분 증명 방식이죠 지분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발행자가 그런 경우는 여러분 정권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권거래비원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 그 성격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김치코인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거든요 보시게 되면 물론 암호화폐에 종사하는 업계 사람들은 아예 우리게 상품이니까 자유롭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분 증명 방식 그건 정권과 어마어마하게 유사하다 이야기죠 그건 발행자가 발행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가격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해 전에 이런 본 것처럼 자기 코인을 띄우기 위해 가지고 국회의원한테 로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주고 상장을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부분 김치코인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발행자와 그 주변 사람들은 엄청난 여러분들 이득을 누렸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돈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걸 잘 알지 못하면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암호화폐가 가상화폐가 정권인가 POW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 됐기 때문에 전기로를 내고 컴퓨터를 돌려가 여러분들 채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장난칠 가능성이 낮지만 그렇지 않은 POS 방식의 여러분들 가상화폐라는 것은 암호화폐는 정권인가 아닌가 그걸 참 잘 썼네요 기사분이 초창기 암호화폐 옹호자들은 금융에 대한 탈중앙화된 대안으로 암호화폐가 등장했던 비트코인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려가면서 그다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을 닮은 회사들이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공적적으로 판매하면서 이게 이게 주로 무슨 방식의 코인입니까 POS 방식의 코인인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주자가 리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거래위원회하고 이런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업체가 발행을 하는 겁니다 발행을 하기 때문에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뭐죠 사측이 이걸 편취하기 위해가 다른 사람을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이 양반이 강력하게 맡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아마 미국 법으로 보게 되면 플로리다 오렌지 농장 투자와 관련된 1946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입장이 이 사건은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경우 어떤 것이 정권인지를 판단한 법적 기준인 하위테스트 하위테스트 탄생을 해야 된다 하위테스트는 어떤 금융상품이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공동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경우를 이야기한다 A란 발행회사가 POS 방식의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돈을 투입하는 사람은 그 회사가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코인을 띄워줄 것이다 가격을 띄워줄 것이다 하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하위테스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권성 코인인거죠 정권인거죠 근데 업체들은 뭐 그걸 완강히 거부하고 특히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견제하는 사람이 바로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거죠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는거죠 게리케슐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만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이러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건데 게리케슬러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의장은 공개석상에 대부분의 디지털화폐들은 하위테스트 아래 정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한 기업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가격을 올려줄 거라고 기대하며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는 이유였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중앙화된 관리주체나 개인이 없는 비트코인 이른바 탈중앙화된 코인 채굴을 통한 여러분들 증명방식 POW 방식의 코인 비트코인 외에 비트코인의 제자들은 정권이 아닐 수가 있다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는거죠 아주 흥미로운 분야네요 저도 최근에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장르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거고 그래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딱 공부해 보니까 뭐 나오는데 뭐 작업증명방식 비트코인 지분증명방식 리플 그래서 리플이 지금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보시게 되면 미국 정권 그래비어는 리플을 정권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최근 뉴욕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리플은 정권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기관 투자들에 판매한 리플은 정권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POS 지분증명방식의 암호화폐는 정권성 코인입니다 POW 작업증명방식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처럼 채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POS 방식의 유명한 여러분들 코인들입니다 시장가치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거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장르를 그렇게 밝게는 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채굴방식 작업증명방식의 코인은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1등이고 이드리움 리플은 여러분들 두고 봐야 됩니다 나이트코인 어마어마하죠 1200조 200조 200조 500조 100조 50조 엄청납니다 장르를 밝게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좀 먼 이야기 같지만 시대가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그 시대가 우리한테 주는 기회가 뭔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가끔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네 오늘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